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가 되었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괜찮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좀 달리고 있고 현재 이제 상승하고 조종 나왔다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저기 지지대 같은 경우는 4만 3천원 되겠습니다 보시면 4만 3천원 지지대 저항대는 4만 9천원 되겠고 4만 9천원 위부터는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려한 수급 같은 경우는 자 기관인데요 자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 개선 구간에 진입되겠다 향후 전방 수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 oled 포함 디스플레이 업황은 공격적인 공급 축소로 인하여 공급 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 it oled 시장 성장 본격화되고 있고 면적 및 두께 증가에 따른 물량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방 주요 고객 시장 점유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 에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살펴보니까 중국 고객사 양 매출이 일부 회복되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존 모바일에서 노트북 tv 등으로 확대되며 주력 고객사인 sdc 여기서 말하는 sdc 라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주력 고객사인 sdc 즉 삼성 디스플레이는 노트 pc 와 tv 등에서 oled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핸드폰에서 노트북 아웃 tv 로 적으로 이제 소형에서 대형으로 이제 바뀐 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 하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아지겠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리포트 내용이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지대 4만 3천원 저항대 4만 9천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핸드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 달 동안 17만 2천주로 순매수 했네요 전반적으로 순매수 했다가 차익실현 했다가 다시 순매수 했다가 차익실현 했다가 최근에도 샀다 파라탈 하고 있죠 예 현재는 외국인 최근에 샀다 파라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핸드로 한 게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동안 28만 5천주로 순매수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순매수 했다가 순매도 차익실현 했다가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2 4 6 8 9 9 거래 연속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 기관 중에 금투가 사고 있고 자 보험이 사고 있고 투신이 사고 있고 영기금은 저렇게 차 차지 많은 그 힘이 없네요 사모펀드도 그렇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금 투 보험 투신 위주로 기관이 지금 끌고 하고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 1.58% 이정도 괜찮죠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용비율 보는 이유는 고점에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종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 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3% 까지는 안정제라는데 이 종목은 1.58% 이기 때문에 안정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 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거래가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괜찮죠 예 상당히 대차 거래 감소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사항 보시게 되면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차지나 매매 비중 나타난 지표인데 10% 이상 중요하겠는데요 하루 이틀 3 4 5 6 7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매도의 공격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매도의 공격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대차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공매도가 총을 쏘고 싶은데 총알이 바닥나는 거죠 총알이 총을 쏘고 싶은데 총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떠겠습니까 총알 다 쏘면 이제 아 총알이 없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공격하고 있지만은 대차 거래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지금 상 파악 하시구요 에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주와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성과 재생목도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55%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책임 경청을 확인한다고 한다고 했죠 30% 이상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oled 핵심 핵심 요소인 유기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20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신설 됐다 덕산 하이메탈의 화학 소재 사업 부문을 덕산 네오룩스로 인적 분할 하였고 2015년 2월 6일 코스닥 시장에서 재상장 되었다 동산은 oled 발광 소재 중 htl 과 레드 호스트 및 프라임 g 프라임을 주력으로 양산 납품 중이고 기타 b 프라임 등도 양산 판매를 하고 있다 아 쭉쭉쭉 넘어가서 동산은 전년 동기 대비 금융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법인세 비용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커 단기 순이익도 감소한다 예 확인해 볼까요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0에서 올해 1680억 내년에 21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는데 내년에 좀 괜찮아지죠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449 억에서 올해 321 억 감소하고 내년에 552 다시 회복되구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9 억에서 올해 315 억으로 다시 감소했다가 내년에 497 억으로 증가합니다 자 풍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 1억 원이었네요 예 작년에 124억이기 때문에 어닝 쇼커가 나왔죠 2분기 때는 작년에 109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 역시 역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3분기 때 115억에서 올해 3분기 123억 작년 수준까지 올라오고 드디어 4분기 때 작년 101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1% 이기 때문에 뭐 무책 경이나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유보율은 6400% 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25% 이니까 일반 제조 5에서 8% 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제조가 4배 정도 에 일반 제조가 4배 정도 되면은 PR 한 30배 정도 충분하죠 예 일단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997 2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BPS는 16,705원이 되겠습니다 자 2000원 1997원 이니까 2000원 기준으로 현재 벨레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기준이면은 PER이 현재 22배 정도 되네요 22배 22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예 아까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률이 25%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PR 한 30배 정도 된다 했죠 그러면은 PR 30배 얼마입니까 자 2000원 기준으로 2,3은 6 예 한 6만원 6만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만원 때부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 보니까 5만원 고점을 또 테스트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만원에서 6만원 그 수 사이가 되면은 그때 이제 리포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밸류 시점 밸류 시점 부담이 된다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되면 좀 움직이 좀 하락을 할 수 있죠 아무튼간 고정도 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서요 자 쭉쭉쭉 올려서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5일이 돼서 100% 네요 깔끔하죠 다른게 없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21년도 했었네요 3자배정 유상자 했었는데 뭐 이건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거의 없죠 아까 유보일 놓고 부채율 낮은거 보셨죠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회사의 연결대상 회사로는 성도 DS 전자재료 유황공사 이게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기술 투자하는 조합 티그리스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신기술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지대 확인하셔서 43,000원 저항대 49,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도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